오늘 점심 식사는 갑오징어 갑오징어 숯불구이에다가 닭가슴살 가스에요 닭가슴살 튀김에 김치찌개에다가 귀리밥이에요 아주 맛있겠죠 아주 단백질과 비타민과 여러가지 요소를 잘 두부 넣은 김치찌개는 온 식구가 요즘 맛있게 먹고 있어서 김치찌개 밥새우 김치찌개에요 밥새우로 밥새우 김치찌개에다가 갑오징어 숯불구이에 닭가슴살 치킨가스를 했어요 아주 맛있는 식단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맛있게 먹겠네요 다 수풍이 금요일